작은 오리, 중간 오리, 큰 오리 잘 봐 이건 작은 눈오리 케케케 이건 중간 오리고 그 다음에 이건 세 번째로 대왕 눈오리 이거 얼굴도 들어간다 아아 케케케 1번, 2번, 3번 세 가지 사이즈 있어 재미있겠지 케케케 비키야 어, 설아, 누나 어, 리오나 안녕, 비키는? 어, 비키 누나? 글쎄 모르겠네 나한테 재밌는 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집에 오라고 했는데 재밌는 거? 그게 뭐지? 너네는 요즘 인싸들이 먹는다는 포도를 만들어야 나갈 수 있다 인싸들이 먹는다는 포도? 그게 뭔데? 포도에다가 사탕 부신 걸 붙여서 먹는 것이다 우와, 저게 뭐야 신기하다 나도 먹고 싶다 개케케? 왜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먹고 싶기 때문이다 개개개, 귀여워 위기 아, 뭐야 그럼 너가 나와서 만들어 내가 그냥 만들면 재미없지? 이건 방탈출 미션이다 방탈출? 너네는 포도를 만들기 전까지 절대 이 집을 나갈 수 없다 그런 게 어딨어 누나 진짜야 문이 잠겼어 뭐야 문이 잠겼다고? 문이 잠겼다고? 문이 잠겼지 이건 방탈출 미션이지 제한시간 30분을 주겠다 30분 안에 포도를 만드시오 이걸 내가 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어진 미션에 성실해야 했기 때문에 이 재료들로 만들면 된다 이거지? 맞아 누나 그리고 여기 미션지가 있어 미션지 인싸 포도를 만들고 탈출하시오 인싸 포도 만드는 방법 포도에 풋젤리를 싼다 으깬 사탕을 묻힌다 오, 간단하네 간단 간단 뿡뿡 하하하하 웃겨 누나 에 뿡뿡 하하하하 웃겨 하하하하 그럼 해볼까 뿡 좋지요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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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이 포도를 붙여주면 되는거지 쌓아줍니다 꼼꼼하게 반대쪽도 이렇게 쌓아줬지 이렇게 슥 이렇게 완성 그런 다음 이 락캔디를 부셔야돼 락캔디를 부셔줍니다 아 아 아 아 아파 아 아 손으로 하니까 아프지 도구를 이용해 마 리운아 아 아 그럼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집에 엄마가 운동한다고 싸놓고 절대 안쓰는 아령이 있지 어 먼지 절대 한번도 사용하는걸 못봤지 하하하 우리집에도 그런거 많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싸는거야 대체 후 사탕을 살살 부셔줍니다 오키님들 손 조심조심 부신 사탕을 접어줍니다 접시에 넣고 좋아 이제 포도에 사탕을 묻히면 되는거지 응 맞아서라 누나 젤리가 접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을 이렇게 묻히면 접착성이 높아지거든 그런 다음에 이 사탕을 묻혀주는거야 우와 우와 오 예쁘다 잘 붙어 그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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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 예쁘다 우와 이게 인싸포통 가봐 하하하 몇개 만들지 여러개 더 만들어야겠다 하하하 한 10개 정도 만들자 좋 치유 헥 헥 헥 헥 헥 헥 젤리를 싸주고 우와 이건 다른 색깔이다 우와 예쁘게 쐈지 물을 살짝 묻히고 이번엔 다른 색깔 락캔디를 묻혀줍니다 우와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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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쁘다 빨간색 굿질들에다가 라펜디 우와 예쁘다 완성 우와 여러개 만들어 놓으니까 반짝반짝 더 예쁘다 보기 좋은 사탕인 맛도 좋다 맛있을 것 같아 어 이제 문이 열리나봐 뭐야 누나방에 있었어? 오비키 뭐야 너 만들기 귀찮으니까 나 시킨거지? 음 절대 그렇지 않아 친구여 친구여는 뭐야 느끼하게 방탈출 하나의 놀이라고나 할까 그래 재미는 있었다 오비키 우리 이거 만들었으니까 ASMR 할까? 오 좋다 과연 맛은 어떨지? ASMR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맛있다 깨끗깨 외국인사들이 명단자일 것 같아요 맛도 맛있고 맛도 맛있고 예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소리도 좋고 음 대성공이다 대성공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인싸 포도 만들고 미션 성공하기 대성공 나는 인사되기 대성공 키키키 귀여움이기 야 눈이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온다 어 내가 왕전할까 눈이 많이 온다 Tobin 보여줘 눈오리 만들어도요 눈오리를 만들어서 뭔가 처음에 눈오리 눈 dull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 지켜 한번 만들어볼게요 제발 만들어져라 일단 눈을 싹싹 쓸어주고 과연 여러분 될까요? 2, 2, 3, 5 잘 만들어줄 것 같은데? 안 되잖아? 자 열심히 눈 모았는데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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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1, 2, 3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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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너무 잘 됐잖아 너무 귀엽다 우와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